안녕하세요. 독학사 재무관리론 3단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덕원 교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재무관리의 개요, 2장 재무분석과 재무계획, 3장 재무관리의 기초이론, 4장 자본예산, 5장 자본구조와 배당정책, 6장 재무관리의 특수과제 이렇게 6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또한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만든 게 이제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를 점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했냐, 못했냐 이 OX로 간단히 풀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전 예상 문제를 통해서요. 자, 이론적인 문제를 통해서 OX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실전 예상 문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합격률이 나온가라고 이렇게 자, 판단하는 기준표가 이제 실전 예상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1, 2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자, 그동안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 그 다음에 OX 문제, 그 다음에 실전 예상 문제까지 다 풀었을 때 과연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 얼마만큼의 합격률이 나오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이제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의 특징과 구성과 특징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만약 한 7, 80% 다 숙지를 한다고 하면 자, 합격률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내용을 추려서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다 이제 기재를 거의 해놨기 때문에 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굉장히 높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과 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요. 아, 왜 이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많이 조금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차 필요하신 게 뭐냐면 복습입니다. 자,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복습, 어, 이론적인 부분을 다 이해했다고 넘어갔다고 해도요. 자, 나중에 가면요. 또 이해가 다시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이 책의 구성과 특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수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